재가불자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전북 완주의 한 불교단체가 부당행정 피해를 호소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완주군의 의도적 방해와 불교 탄압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편향적 불리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승불교양후회 산방사의 집단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대승불교양후회 산방사 관계자들이 어제 서울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완주군이 부당행정과 불교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재가불자단체인 대승불교양후회 산방사의 이들 구성원들은 특히 불사추진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편향적 행정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선 명상 전문사찰 건립불사를 추진 중이었는데 완주군이 3차 설계 변경 허가를 별다른 이유 없이 4년간이나 내주지 않아 준공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주 찾아가는 대민봉사, 의료봉사, 마을잔치 찬조, 환경미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일부 토착세력의 방해와 금품 요구가 있었는데 완주군은 그 과정에서 토착세력을 비호하면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방사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자행하였고... 문제가 된 건 가천리 79-1 구제길인데 일제강점기부터 2017년까지 수십 년간 주민들이 문제없이 사용하던 현황도로입니다. 완주군은 인근에 9건의 건축 인허가를 아무 문제없이 내준 바 있고 산방사도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산방사 관계자들은 갑자기 현황도로 소유자가 민원을 넣었고 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라며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소유자는 도로와 도로 근처의 모든 땅을 사찰에서 매입하라는 요구를 냈고 시가의 10배에 달하는 땅값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찰이 5폐수를 방류한다는 토창민의 악성 민원을 핑계로 10여 차례 불씨의 방류수 검사를 했으나 단 한 차례도 오염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7수에 준하는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방사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도로 바로 옆의 기존 도로를 복구해 주기를 완주군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마저도 어렵다면 산방사가 직접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거부뿐이었습니다. 산방사 측은 유사한 상황에서 군청이 현행 도로를 직접 매입해 중지하고 해결한 바 있는데 전혀 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례에 따라 해결해 주기를 요청드렸고 또 그거 외에도 그 현행 도로 옆에 원래 있던 지적상의 구규도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규도로에 대한 복원을 해도 되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산방사 측은 완주군의 부당 행정으로 현재 불교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관계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희망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